하이! 어머나! 이뻐라! 어떻게 나도 몰라 삼수, 엄마 됐네 건강하게 잘 나왔으니까 이제 된거야 어휴, 꿀꿀꿀꿀 잘했어 왜 그러고 있어 어휴, 이라 이거 보여 지금 너 이 새끼 혼자 들어왔어 아이고 깜짝아 저거 어휴, 꿀꿀꿀꿀 어 초음파상에서 자궁이구요 자궁 안에 아기가 있는거에요 아휴, 꿀꿀꿀꿀꿀 아휴, 꿀꿀꿀꿀꿀 쉐잉, 꿀꿀꿀꿀꿀꿀 내가 좋다고 나를 선택해서 왔으니까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좀 도움을 주려고 원래는 딸 환실을 아주머니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병원에서 오픈만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무신이 데리고 왔어요 상투나 상투나 응 알아보는 거야 좀 가슴 이쪽은 두근두근하고 몽클하기도 하죠 너무 사랑받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니까 어디가는 잘 살릴 수 밖에 없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삼순이 삼순아 이제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 아가라 알았지? 넌 충분히 그래도 돼 오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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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